서울포리게이트 서울포리게이트 미디어에서 프랑스의 국가적 정신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폐취하기 위해서 우선 장관의 일을 소개했거든요 왜 그랬을까? 국가적 정신병, 프랑스의 정신병을 불러왔다 실화입니다 다녀가는 게 아니라 총리가 얘기한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병을 가져온 건 바로 영어로 배드버그 배드버그 크라이시스에 지금 프랑스가 빠져있는데 배드버그가 뭐냐? 배드버그가 있어요 배드버그는 순대벌레 뭐냐?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? 사실은. 빈대입니다 빈대에 붙지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빈대같이 원작군부터 빈대같이 몸에 붙어서 피를 쪽 쪽 쪽 쪽 쪽 파는 것을 한국형으로 빈대 잘 보면 생각보다 귀여워요 왜냐하면 곤충이고 곤충 벌레라고 얘기하지만 положings 벌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곤충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놀랍게도 그 고렴제 목의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지 못했지만 여름이 여기서 그냥 압출분기잖아 나는 왜?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낮으면은 보라색을 찾아보니까 얘 또 뭔가 나온다는 말이 있으나 하여튼 크기는 이래서 있으나 환경 아이씨